지금 추석 전날이거든요 내일이면 추석인데 식당도 물을 많이 닫아가지고요 친구 부를까? 동네 전집에 왔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서 눈동을 데리고 놨는데 아단형님이 파전 코리아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아단형님 수고하십쇼 여기 저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누가 또 왔는데 아유 트럭이야? 예 네 한 번 말씀해주세요 왓 이즈 레인 마이 네임 이즈 레닷 한국 기름 김윤기 덜기 싫은 레닷 네 킥복싱 레닷 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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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싱 베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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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간 엄청난 커리어와 경험을 장착한 베테랑입니다 트리키에 출신의 베닷 아지간 선수입니다 네 방금 자막이 나왔지만 전적이 150점이 넘고요 승리도 131승이 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터키 무에타이 챔피언이고 전 터키 킥복싱 챔피언입니다 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날카로운 타격으로 한번 시작을 건네봤던 권선호인데요 거리 깨고 들어갑니다 덜트복싱 자 둘 다 난타전에서 빼지 않아요 자 펀치러쉬를 한번 던져주고 있는 권선호와 베닷 다지간입니다 자는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리스크가 높은 난타전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어 파이터답습니다 지금 자 난타전이 초간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서 딥킥 자 뒷선 오우 전진 스텝 밟아주는 권선호입니다 자주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당신은 한국에서 운동을 합니까? 네 오우 자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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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얼른 잡자 그냥 잡지마라 그러고 그럼 먼저 먹으라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먹을게요 모둠전 시켰어요 코리아 코리아 피자 파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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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전도 있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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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파전 맞아? 파전 파전 이거는 파전 아니고 육전 소고기 육전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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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네 원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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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l 소고기 괜찮아 맛있어 소고기 맛있어 일끝가자 아시바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한국연지 얼마나 됐어요? 15달 15달 1년 3개월 소고기 맛있어요 육전입니다 육전 광주 유명하죠? 괜찮아? 아단 괜찮아요? 광주 괜찮아요 육전 파전 아니고 양파? 양파 양파 아단 양파 좋아 다 head 양파 도 Shaun 토 유용 이런 한국 음식 처음 먹어봅니까? 한국 음식이 처음 먹어봅니까? 코레피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에 이 검정색 소스에 이렇게 찍어먹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고추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근데 이게 중요해. 원 스텝. 막걸리. 막걸리. 코레아. 코레아 위스틱. 나 안 먹어. 안주. 음. 네. 김윤기 씨. 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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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끼말 많이 알아요. 비스밀라히람 많이 라힘.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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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초크젤. 그렇다고 알고. 엄마가 쭈쭈쭈쭈쭈 쭈쭈쭈 뭐 하지마라 빈대떡도 있고 뭐든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응 왜? 맛있어 뭔데? 시합 뭐? 시합? 14일 10월 14일에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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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에서 경기 있다고 갈게 완도 괜찮은데 김윤기 아 체중관리하는구나 완도에서 완도가 어떻게 해야 돼? 초크 많이 감사합니다 양노만 이거 미사하나? 네 알았어요 아단 이거는 동태 동태전 오케이? 아니 이제 밥을 먹으라고 네 이제 밥을 먹으라고 아 먹이가 재밌는데 잠깐만 아단 이 코리아 피자 맛있어요? 안돼 괜찮아요? 네 미쳐버리겠네 그 그 그 5천짜리 피자가 더 파전이 더 맛있대 그 집이 바짝이 키워져서 더 맛있었던데 괜찮아 괜찮아 5천원 5천원